그럼. 보람아, 저 친구도 발레하는 것 같아. 가서 어디서 배우는지 물어볼래? 친구도 같이 엄마한테 배우면 좋잖아. 물어볼게요, 엄마. 놀이방 가고 싶은 친구들 다 함께 다녀와요. 갔다 와. 엄마, 나 가비하고 친구 됐어. 가비도 나처럼 엄마한테 발레 배우고 싶대. 그래? 내 아줌마 너무 예뻐요.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같이 배우자. 네. 그러게. 왜 안 가지? 보람아, 엄마 잠깐 갔다 올게. 여기서 기다려. 할머니 어깨 안 잡고 해야 된 거지. 알지, 알지. 조금만 보이지. 알지. 안아 봐. 안아 봐. 안아. 안아. 수고했어요. 내일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바비야, 아빠 오실게. 그만 갈까? 바비 오늘 재미있었어? 아줌마, 다음에도 놀러와주세요. 그럼. 또 놀러와. 너무 예쁘다. 바비야, 아줌마도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까? 아이고, 보람이 좋겠네. 할머니하고 판다도 보러 가고. 아기 판다 만나면 서진 많이 찍어. 응. 보람이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어떡해. 네, 엄마. 다녀오세요. 안녕. 참 바비야, 수업 변경할 게 있는데 컴퓨터 좀 써도 될까? 음, 유튜브도 괜찮아. 서진이 있는데 아빠 없을 때 서진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. 난 맨날 가지만. 그래, 바비? 돼, 돼, 난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참 바비야, 토시쯔 가져와봐. 아줌마가 집에 가기 전에 발랑새 가지고 갈게. 아빠서 좀 멋지다. 그래? 바비야, 아줌마 미안해. 어, 바비야. 바비야, 괜찮아. 가자. 보람아, 엄마 친구가 고민이 있대서 같이 있어줘야 해. 미안해. 고마워, 보람아. 보람아. 보고 싶었어요. 유치원 가는 게 엄마가 데려다줄게. 보람이 유치원 끝나고 스튜디오로 와. 짠! 식품 발레복 입고 연습하자. 아줌마. 바비야. 바비야, 생일 축하해.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보람이 어디 가자. 아우, 이쁘다. 밥 먹었어? 보람아, 다비야. 재행상 하고 해줄게? 네. 안녕. 안녕. 보람이 다비하고 한참 못 놀았지? 휴게실에 패드했으니까 가서 보람이 생일에 초대한다고 영상통화해봐. 이번 스프링 베케이션은 보람이 할머니 내에서 보내는 거야. 게임도 하고 아줌마한테 발레드 배우고. 너무 좋아요. You're a magic pineapple. Don't hurt anyone. Trust me. 숨바꼭질 할까? 좋아요. 저도요. 제가 술래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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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람이가 찾는 데 선수잖아. 응. 절 빼 못 찾을 곳은 딱 하는데. 좋아요. 유치원에서 보니까 자주 놀면 되지?